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018년 새해를 맞아 영등포구 관내 축구회들의 심호식이 있었습니다. 25일 문일축구회와 물레이축구회, 신기릴축구회, 영등포구 축구협회가 각각 심호식을 열고 새해 축구회 활동을 앞두고 동호인 간의 화합을 다졌습니다. 이날 각 심호식이 함께한 조기량 구청장은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해에도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며 동호인 서로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당부했습니다. 한편 이날 각 축구회들은 심호식과 함께 올 한해 무사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며 동호인들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습니다.